자 여기서는 remove 가 아니라 리무빙 으로 바꿔야 되요 end 로 얘랑 training 과 리무빙 을 이제 합쳐야 되는 거지 리무브가 들어가면은 fields 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제거하게 훈련한다 말이 좀 안되겠죠 자 그래서 our training 얘는 이제 오형식 동사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 정사 목적격 보호 나오면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훈련시킨다 너는 그 필요 너가 그 필요를 제거한다 그 개가 필요를 제거하게 할 순 없겠지 갠데 자 you are not actually training the dog 너는 실제로 개를 훈련하는 것은 아니다 to stop making noise 소음 내는 거 낑낑대고 이러는 것을 멈추는 마가 소음을 내는 것을 멈추기 위해 개를 훈련하는 게 아니다 you are training him to feel comfortable 너는 그 강아지가 편안하게 편안함을 느끼게끔 훈련하는 것이다 when he is all by himself 그 개가 혼자 일 때 그리고 자 소음을 낼 그 필요를 제거하는 것이다 아 어떻게요 그 개가 더 이상은 불안하게 느끼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지